5장 공략주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시나요? 그 오늘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뭐 원자력 관련해서는 모멘텀을 제가 이 시간 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지난 방송 보시면 충분히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핵안보청과 핵안보실무국으로 5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또 내년 초에도 이 핵안보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. 어쨌든 2020년 6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게 되면서 앞으로 원자력은 미국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사태가 좀 잠잠해지게 된다면 아마 체코라든지 폴란자인지 원자력 수주주의가 다시 한 번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. 지금은 이 지중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력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라앉게 되면 원자력 이슈가 올라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한전기술 같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봐지고요.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많이 컸었는데 121선 부근에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주가가 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8만 6천원에서 8만 7천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10만원, 손재가는 8만 2천5백원 설정을 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지난주 수목금 같은 경우는요. 상승력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갔죠.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13%대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강부합권이었다. 다시 한번 2%대 낙폭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8만 5천2백원이고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. 그리고 목표가는 10만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전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